중소변차기업부가 가이아X 허브 국내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산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은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와 가이아X 한국 허브 설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가이아X 허브는 유럽 16개국에 설립됐고, 한국 허브 설치는 비-EU 국가로는 처음입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할 경우 특정 국가나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가이아X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가이아X는 아마존, 구글 등 미국 기업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이 데이터 주권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 착수한 프로젝트로 데이터 상호 연계에 필요한 규칙과 기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제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가이아X 허브는 각 국가의 기업이나 기관이 가이아X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용자 의견 수렴 시 협회와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유럽 16개국에 설립됐고, 한국 허브 설치는 비유럽 연합 국가로는 최초이며, 중기부사나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내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가이아X 관련 기술이나 규범 개발 시 우리 기업 의견이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사업 개발이 용이해지고, 글로벌 기업과 협력도 수월해져 해외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가이아X 한국 허브 설치와 운영 노하우 공유, 가이아X 규범이나 사업 모델 개발, 제조 관련 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합니다. ESTV뉴스 이동규입니다. 제발 가 i아X x 하 12 24 12 20 2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